우리는 지금 19장, 20장을 이제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 18장, 19장,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귤례와 법도, 즉 삶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제 21장, 22장은 제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18장, 19장, 20장을 통해 언급하신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모든 신보다 내가 참신이요. 그 참신인 엘로인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기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방 민족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메시아 언약을 소유한 백성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에 가시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48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의해서 지금 가난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난에서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이 언약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가난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존재라고.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신 거예요. 그 윤라엘 법도는 3500년 후거든요. 3500년 전이잖아요. 엄청난 언약입니다. 그 규범이라는 것이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켜도 이방 민족 특히 불신자가 볼 때도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법이에요. 하물며 제상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더욱 거울 것 같아요. 더욱 거울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면 중직자와 교육자는 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중직자하고 교육자들은. 거룩하는 말이 다섯 번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정결규례입니다. 여기서 21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네번째 아들. 네번째 아들이. 야곱의 네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유의 뇌위. 이 뇌위입니다. 이 레유가 아들을 낳거든요. 무나리를 낳고 또 게르손을 낳고 고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아갖고 이게 집화가 되는 거예요. 무나리 집화, 게르손 집화, 고아 집화. 이 집화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레인이 된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고아 투손 중에서 아론이 있어요. 아론.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이 레이 집화 역할은 뭐냐면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의 나답이 있었고 아비유가 있었고 엘르하살이 있었고 이담할이 있었는데 레이기 10장에 나답과 아비유가 다른 볼로도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나름의 엘르하살이 물러받아요. 이 가물에게 주시는 것이 레이기 20장이에요. 그리고 21장은 아론에게 주시는 메시지.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고대인들은 죽은 시체는 죄의 결과로 보거든요. 시체다. 이건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환자로 여겨서 7일 동안 결례의식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뭐냐면 권력 지친에 가는 경우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가 죽으면 시체를 만져도 돼. 시체를 멀리하라는 이런 뜻은 뭘 상징하냐면요. 이 시체는 죄를 상징한답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선자들, 제사장들은 이 죄와 굉장히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주의 종과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롤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들의 대표자잖아요. 장로는 누구냐. 교인들의 대표자예요. 교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수준이 된다면 장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평신도가 장로님의 보는 눈, 평신도가 교육자를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교육자가 왜 그래. 이거는 뛰어난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욕이거든. 죄라는 것은 그 당시 시체와 시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합선자들은, 재상들은 더욱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는 영적 긴장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어른 아니냐. 지도자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하는데 그들의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이걸 어기면 되겠느냐. 지도자가 어기면 백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윤리와 법칙을 어기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 조직이 되겠냐고요. 사회 규범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 재물이 가장 중요한 거다. 어떤 재물이냐. 레기 11장에 보면 정견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듯이 정견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거. 그거는 염소, 양, 소밖에 없어요. 그 짐승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중에서도 흠이 없는 짐승. 그 짐승은 장차올스를 그리스도로 예피하지 않습니까. 재상은 뭡니까. 히브리스어 11장에 나오면 장차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내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대재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그렇고 재상도 누구를 상징해요. 장차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예요.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흠 없는 재물이신 그렇죠. 다섯 가지 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 앞에 거룩한 산 재물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산을 벨지 말라. 이게 당시 애국인들의 일반 모습. 털이라고는 눈썹밖에 없어요. 다 밀어 보이는 털은. 왜? 신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이 털이라는 것은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 밀어버린 거예요. 너희 내가 속한 이 백성이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깎아야 손질해야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정결하고 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깎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방 종교에서 빌었던 행위라. 자기의 신 앞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깎거든요. 이것까지도 닮지 말라 제사장들은. 살을 베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자해하지 말라. 왜 자해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슬픔의 표현으로 애국인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죽은 신, 사자의 신을 숭배하고 사자의 신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냐 이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방인들의 풍습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수에 들어갑니다. 성수에 들어가요. 성수에 들어가 제일 먼저 금촛대에 불을 지피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치면 진설병이 있거든. 이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휘장 사이에 금향대가 있어요. 금향대. 거기 어떻게 합니까. 번재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넣어서 이걸 태워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드린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들. 선택된 그들이라. 신학시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예배하는 자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어제도 우리 단임 목사님이 금요기들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입관할 때 꽁꽁 묶는 것은요. 이거 완전히 중국의 어떤 신의 의식이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 꽁꽁 묶습니까. 삼배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좋은 비단들은 다 수탈하고 가장 싼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거로 이렇게 하겠거든요. 책을 읽어보니까. 꽁꽁 묶어요. 다 막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야 됩니까. 뭐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가면 그래야지 슬퍼해야지. 가장 좋은 옷.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평상시에 가장 아끼던 옷. 그걸 다 입히고. 그렇죠. 밑에는 꽃을 다 놔두고. 성경책. 성경책.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성경책을 자녀들이 볼 때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두꺼워지고 때가 묻은 성경책이었지. 깨끗한 성경책.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아주 깨끗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어도 읽으셔야 돼. 때가 묻은 성경책을 딱 안고. 가장 좋은 옷. 한복입니까. 양복입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오버 해도 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복 입어도 되고. 티셔츠 입어도 티셔츠 입어도 되고. 양복을 너무 아끼는 양복. 양복 딱 입고. 성경책 딱 맞고. 그게 기독교식 장례입니다. 예언교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가장 아끼던 옷. 가장 아끼던 옷.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평생 동안 기도하며 눈물 흘며 읽었던 성경책.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다면 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들임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거룩함이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 나는 거룩함을 입은 선택받은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교육자나 중직자나 앞선 자들이 나는 중직자구나. 하나님의 명예 주셨구나. 딱 정리해야 돼요.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은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본인이 인정해.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장모님을 임명했다. 권사님을 임명했다. 주혜종을 임명했다.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말이나 행동 관계없이 너는 무조건 거룩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은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며 책임이 막중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학적 관점에 보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이 시대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도 결혼도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결혼할 때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때는. 여기서 우리가 말한 창녀는 지금 창녀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 애굽에서의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 앞에 제사를 지른 제전의식이 있었거든요. 제전의식에 여자와 남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면 음란하고 부패하지만 그 당시 애굽 백성들에게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이야. 여기에 들여진 여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 손가락질당하지만 그 당시는 선택받은 여인들이에요. 신 앞에. 자기가 자기 몸을 들인다. 이건 선택받은 창조적 소수였거든. 하나님은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제사장이 따니 행음했냐. 결혼하지 않고 음란을 범했냐. 바로 풀자르라 이거예요. 그 정도 제사장 가문이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특별히 더 더 더 거룩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바울도 디모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라. 목사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럼 평신도가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목사 아들의 예의가 없다. 평신도도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눌릴 수 있어요. 눌린다니까. 이 정도로 제사장 가문의 정교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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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성을 요구하셔요. 어느 정도냐. 일반 제사장들은 곤룩 지친 부모님이나 자녀가 죽으면 시체를 만져도 되지만 대제사장만큼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이래 한 명. 한 명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그 제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만약에 대속제일라 이런 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죄를 속하는 대속제일은 누가 하냐고요.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 더 더 더 거룩성을 요구하신다니까. 대제사장의 결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조건 처녀예요. 무조건 처녀입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론의 자선 중에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장애, 장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 지금 말하면 장애인들을 죄악시하거나 멸시한다는 차원이 않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청결하고 완전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24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시간, 기도와 전도와 헌신에 대한 모든 사람이 종격받을 정도로. 이것이 어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더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더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앞선 자들은 더 의뢰받아야 되고, 더 말씀 앞에 가야 되고, 더 기도 앞에 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제가 안 되는데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돼요. 성령 9과 10매 중에 절제이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인도라는 말은요. 인도라는 말 속에는 고우와 스탑이 있거든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 그게 인도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나는 싫은데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인도죠. 이게 얼마나 절제가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의 직무에 들어가지 못한 신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앞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감당할 때 깨어있어야 되고 늘 순수해야 되고 또 완전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회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를 하면 서운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으지? 반대 의견하지.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일, 일. 그러니까 일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이기 때문에. 대강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이라는 건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호란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호란대어로 외쳐도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소홀하고 대강하고 집중력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 성물에 대한 정결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성물이 뭐냐면 성물이 뭐냐면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몫이 있다고. 그게 성물이거든요. 그 성물이라는 단어가 22장에 계속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이 네 가지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해서 화제라고 해요. 화제. 불로 태워진 제사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제는 제사를 드릴 때 흔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거제가 있어요. 거제. 거제는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려오는 거예요. 전제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제사법에 재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포도주를 부우는 거예요. 같이 재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후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왔을 때 그 몫이 누구 거냐면 제상들의 몫이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화목제예요. 화목제. 또 속제제도 있고 재물이 올랐을 때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 외에는 제상이 가죽을 취하고 나머지는 다 태워 드리지만 속제제 중에 속권제 중에 화목제 중에 화목제는 일반 백성들까지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속제제나 속권제나 화목제 어느 부분 다른 말하면 화목제를 짐승을 들을 때 내장에 덮인 기름만 태워 드리고 앞쪽 뒷다리 부분은 제상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 옆에 앞쪽 소의 뒷다리를 하나 옆에 거제로 드려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건 내려오잖아요. 이건 제사상의 몫이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룹들이 제사상이에요. 제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뭐죠? 만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떡. 이건 장차오실 그리스도로 예표예요. 본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야. 만나가 내려오므로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에게 생명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예수님이 본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물을 먹는 자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이것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하늘에게 받쳐진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 뭡니까? 나병. 나병. 유출병은 레기 15장이 말씀드렸죠. 여자의 유출병과 남자의 유출병은 달라요. 여자의 유출법은 첫 번째가 생리입니다. 생리. 생리가 끝나고 7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7일 후에 계속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은 것은 현료병이라. 그러니까 현료병이 고쳐진 후에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면 정결함을 받고 남자의 유출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99.9%는 뭡니까? 성병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요도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이나 벌레를 만졌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것까지 입는 것까지 생활하는 모든 부분을 낱낱이 기록을 한 것이 레기인데 이 말은 뭐죠? 중요한.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내 백성은 주변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내가 종기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종기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특별히 재상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 먹으면 끊어지리라. 사형을. 일반인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성물을. 혹 혹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고 했거든. 자,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재상의 그의 돈을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성물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재상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재상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 성물을 먹지 못하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재상의 집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재상의 집에 있는 사람 먹어도 돼요. 노예든 그러나 재상의 집을 떠나면 먹지 못해. 그게 그 얘기예요. 재상 딸이 집에 있을 때 같이 먹어도 되지만 출가하면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또 그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해서 재상 집에 들어오고 먹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상들은 자기가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농작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인 그 재물의 목술로 생활하기 때문에 재상 가문 안에 있으면 먹고 떠나면 먹으면 안 돼. 일반인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혹 일반인이 부지중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부지중에. 재상과 친해. 자녀가 아직은 재상이 안 됐는데 동네 애들하고 친해. 그 동네 애가 재상 집에 온 거예요. 배고파서 고기가 있는 거예요. 먹었단 말이야. 부지중에 실수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 괜찮은데 거기에 부지중에 먹었기 때문에 응분의 보상으로 속권제 법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추가해서 돼야 돼. 만약에 다리 하나는 먹었다. 부지중에. 그러면 다섯 개의 다리를 추가로 줘야 돼. 그런데 혹. 재상의 성물인데. 알고 먹었다. 이걸 죽는 거예요. 사형이. 성경은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 3500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정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기록했을까. 1년 전에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다고요. 보는 것, 듣는 것, 뿌리의 체질 모든 것이 우상과 다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생활들이 다 뿌리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재물을 드렸을 때 연락되는 재물과 연락되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 22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인 문장이 나와요. 연락되도록 하라, 연락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뭘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 우리의 기도도 연락되는 기도가 있고 연락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 예물도 연락되는 예물이 있고 연락되지 않은 예물이 있다는 것을 내 얘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연락되는 재물, 재물은 장차올씨를 예수 그리스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흠이에요. 흠. 여러분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지킬 때도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입니까? 아무 때나 하지 말아라.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가문의 장자가 죽는 재앙.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라. 죽음의 재앙이에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죽음의 재앙은 아니고 이것은 실생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재앙이었다면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주는 재앙인데 이것은 죽는 재앙이에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국의 달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유대식 달력에 리산월 1월 14일 해질 때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래요. 해질 때.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산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해라.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말씀하세요.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의미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림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하면 1월 14일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죽여라. 해 질 때가 언제입니까? 1월 전과 1월 후 1월 전은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유대식 단련 제 9시 이때 죽여라. 성경이 저녁 때라는 표현이 한 군도 없어. 다 해 질 때야. 이유가 있잖아. 그 오후 3시는 유대식 단련 제 9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라.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라. 피를 받아라. 그리고 손바닥으로 문을 바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우술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우리가 말하면 대문에 피를 발라라. 중요한 게 뭡니까? 니산월 1월 15일 정호에 정호라는 표현은 뭡니까? 성경에는 밤중이라 나왔는데 정호야 정호. 지금 말하면 12시예요. 12시. 1월 15일 정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인격이냐 윤리냐 선행이냐 도덕이냐 관계없이 이 문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패스오버 하겠다. 이걸 우리는 한국 단어로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패스오버 하겠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잊으니까. 평생 지켜라. 6월 절.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걸 잊지 말라. 그래서 3일 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독립운동 했던 그 만세운동을 잊지 말라는 걸 절을 지키듯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죄에서 삼받느냐 어떻게 재앙에서 해결되느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BC. 1446년이에요. 6년. 피바른 날이. 다른 말하면 1446년 후에 피해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때가 AD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하면 뭐예요?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 재물의 가장 중요한 건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재물들은 하나같이 흠이 있다니까. 이건 드리면 안 된다. 왜? 흠이 없다는 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완벽한 그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짐승에 대한 인권까지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양, 염소, 소를 그냥 죽이거든. 어쩔 때는 소와 태어난 짐승을 같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8일 후에 8일 후에 8일 후에 어린 양을 데려줘요. 8일 후, 8일 후. 8일 후가 뭐죠? 창세기 12장에 한례 언약이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한례를 향하는 거예요. 한례. 하도 잊어버리니까 하루에 소변을 5에서 6회 보잖아요. 그 소변을 볼 때마다 너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넌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 이 말은 구별되게 살아라. 자식을 낳습니다. 아직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8일 후에 한례를 행하므로 이 아이는 언약 백성이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8일 후에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리스트가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8일 후에. 언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네. 이스라엘은 한례를 행할 때 언약 백성이 리스트. 우리가 말하는 호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이름이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하는 날 천국 백성의 생명책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하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또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언급한 대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됩니까? 나는 여호하라는 거예요. 여호하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호하라. 1년 전에 애급의 종로를 했던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 여호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윤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입니다. 너희의 구원자다.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구원자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마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하고 정체성. 우리가 말하면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에 대한 정체성. 또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 안에는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나와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앞선 자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죄악된 창세의 3장 속에 살지만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